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정말 저 위에 지도부, 4선, 5선 의원에서부터 저 초선 의원까지 눈에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80년 만에 또 100년 만에 처음 보는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데 또 국민의힘은 거기 가서 봉사를 하러 갔다가 사고를 치고 그 뒷수습도 또 엉망이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제 행사가 수해복구 지원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동작구에 이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부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첫 공식 행사였습니다 어제 뉴스 많이 보셔가지고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텐데 이거는 정말 실수라기보다는 망언에 가까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어제 나왔던 화면 잠시 보시면서 보시고 난 뒤에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메라 보셨죠? 옆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있었어요 처음에 행사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농담하지 말라 그 얘기가 나온 바로 직후에 김성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이제 저런 얘기를 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먼산 바보면서 아는 채를 일절 안 하고 아까 화면에서 바로 보시면 임의자 의원이 있는데 임의자 의원이 김성원 의원의 팔을 툭 치면서 카메라 있어 이 사람아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툭 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게 일파 만파 민심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때 주호영 위원장의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엄중한 시기에 경설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김 위원 얘기고요 주위원장은 김 위원에게 엄중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김 위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노은 데 가서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자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노은 데 가서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도 나오는 거 없는 줄 아냐 뭐요? 그게 주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팀은요 정말 어떨 때 보면 한숨이 푹푹 쉬어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 한두 개 도출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호영 비대위원장 우리가 아는 거 다 얘기해볼까요? 서로 간에 저희들 언론인들도 알고 있는 거지만 큰 사안하고 관련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봐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기자들도 다 사진 찍어서 해보면 말할 게 너무 많다고요? 지금 이게 할 소리입니까? 네 뭐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새로 나온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출근기 인터뷰에서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김성원 의원이 오전에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표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오늘 아침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스태프들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혹시 속보 나오면 가르쳐 주세요 김성원 의원이 가령 당을 나간다든지 탈당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자회견 전에는 그래서 만약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좀 전해 주십시오 김성원 의원은 경기도 동두천 출신입니다 동두천에서 초선 재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선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에서 어떤 봉사활동 중에 이런 일들이 흘러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웬만큼 다 알 수 있는 분위기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인데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질러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통 난리난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수혜에 관련된 사건 사고를 제2의 광우병이라든가 세월호처럼 선동하려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민주당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6월에 경기도 이천 쿠팡 화재 사건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먹방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했던 얘기가 어디에서든 전화로 지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가서 전화로 지시한 거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 내로난불이고 그때는 접어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리고 일부 언론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여론이 아주 나쁜 상황인데 김성원 의원이 거기에다가 좋은 먹잇감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망 13명 오늘 아침에 실종자 6명인데 김성원 의원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실수가 아니라 이건 망언이 맞습니다 실수가 하는 망언이다 참 여러분 지금 이 뉴스를 어떤 처분도 달게 받을 것 애결위원의 간사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탈당까지는 아니군요 처분도 달게 받겠다 저것은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그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 처신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만 주호영 비대위원장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면 현안이 하나는 권성동 어떻게 하느냐 권성동 원내대표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준석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가 김성원 어떻게 하느냐 김성원의 망언 이준석의 가처분 권성동의 원내대표 이런 사안들을 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어떤 당력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내분입니다 내부 내부 일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말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부터 이준석 얘기기로 정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한 사진을 하나 올렸더군요 제자친께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제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짧은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큰 화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데 아마 작은 화면 보시면 글자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마치 폭격 맞은 것처럼 이런 건물인데 저게 한국은 아니겠죠? 한국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인데 재건축 현장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폭격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기 보면 플래카드가 우리 식당 정상 영업화입니다 식당은 저 뒤에 어느 쪽에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쌓는 건 2년 무너진 건 2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5월 27일 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지난 9일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비대책에 공식화되기 전까지의 기간 그게 딱 2년이라고 보고 2주는 윤석열 대통령과 2년이 넘는 거죠 정확하게 하면 2년하고 한 석 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주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노출된 뒤에 당 지도체제를 조형 비대위로 전환하기까지의 기간 이걸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준석 자기가 당대표였을 때는 뭔가 국민의힘을 건설하고 쌓아올린 기간이었고 자기가 밀려나고 비대위가 출범한 것은 그 자기가 쌓아놓은 걸 무너뜨리는 시간이었다 참 저기에 궁금한 우리 시청자분 계실까요? 아무튼 이준석의 말이 그렇습니다 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 대표 시절에도 당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은 각종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먼 삶 불규경하듯이 관조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당이 무너지는 걸 약간 즐기고 있다? 약간 이런 제3자적 관점을 또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의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 우리 싸대에 대해서 계속 트집 잡고 있고 옛날 장부를 들춰보라 거니 말라 거니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유정이가 어떤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전면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단 한마디로도 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을 닫고 있는데 대신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도 그냥 건너가는 일이 없이 여기에 대해서 쌓아올리는 건 2년이고 무너지는 건 2주라느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조차도 내부 총질을 잘하는 당대표라고 했던 겁니다 참 이런 것을 이른석 대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영, 제로 상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잇따라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당내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이 상황을 만든 분이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끈하지 않다 비대위가 권 원내대표 참여로 혁신 동력을 잃을까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3선의 조혜진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대위가 원내 현황을 파악한 데 어려움이 생긴다 권 원내대표가 당 내용의 책임감을 느끼고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것이 당 위기 수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은 어제 우리가 소개해드린 나경원 전 의원과 같은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누구 하나 희생양처럼 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다 하면서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재신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전 기자님이 보시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다시 한번 열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 다시 열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있겠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퇴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재신임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렇게 권성동이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것은 곧 의원총회 의자도 꺼내지 마 나는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야 이것을 못 박아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순간에 가장 살피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일 겁니다 윤심 이게 권성동을 떠나는 것이 확실하면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지 단결해서 표출이 되면 가령 의원들의 초선의원들이 뭔가 합해진 의견으로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요구를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마 버티기 힘들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걱정거리 후 논란의 중심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권성동 의원은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준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치도 결정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든 당에서 어느 정도 손을 떼게 되면 당연히 분위기도 같이 책임져 이런 방식으로 흘러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수요일 8월 17일쯤에 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준석의 가처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신문을 하고 그러면 그 주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을 만약 법원이 기각을 하면 그걸로 끝인 거고 비대위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권성동은 권성동은 자기 거취 문제를 절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로 간 청년 대변인이 있죠 박민영 여기에 대해서 또 후일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이연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민영 대변인은 이준석이 만든 나는 국대다를 통해서 발탁된 분이다 박민영 대변인이 나는 이준석 키즈가 아니다 라고 했지만 외부에선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봐온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을 갔다는 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사람이 당내에 아무도 없다 왕따다 버림받았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결과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을 간 것이 이준석의 고립을 더 확산시켰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마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민영 너마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박민영 너는 이준석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 곁을 지킬 줄 알았는데 브루투스 너마저 그러니까 박민영 너마저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바라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 이준석을 역성 들 수 있는 사람은 빵 제로 이런 뜻을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박민영을 칭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죠 가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가더라도 도의상 시차를 두고 좀 조용히 가야 됐다 본인은 이것을 해명 그러니까 대신이 아니다 나는 이준석 키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런 해명이 이런 해명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성숙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행동이다 이럴 때는 좀 자숙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주 전 의원의 의견은 아마 이 가처분 신청을 내놓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법안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그리고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해서 한 1, 2주 지난 다음에 그렇게 대통령실로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마 이현주 전 의원이 모르는 어떤 내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박민영을 빨리 좀 데려다가 어찌어찌 해야 되겠다 이런 속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당 외 원 외에 있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민영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일간베스트라는 구구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박민영 대변인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같은 아이디로 커뮤니티에 구구 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 유행하는 용어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일배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지역 비하라든가 특정 지역을 전라도 지역을 비하는 용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는 표현도 자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해명을 하냐 하면 가족끼리 계정을 공유해왔다 두 살 토울 동생이 몇몇 게시판 글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제 조치를 요구했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죠? 일배 논란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죄인에 관한 문제는 설명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저는 이 대통령실의 반응이 가령 설명을 들어보겠다라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박민영 인사 조치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닐 것 같고 하도 이제 이준석 측에서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흐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판단을 어떻게 할지 결국은 영입 비슷한 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니까 5급 공무원으로 5급 별정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대변인실에 5급 직원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일을 한다 지금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인가요? 7급인가요? 제가 봤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을 정리를 해드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가서 수혜 봉사도 해야 되죠 비대위원들 지금 인선도 해야 되죠 하루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바쁠 텐데 그래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비대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고 위원장 비대위원들 몇몇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국민들의 감동을 주는 비대위원 구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또 한 번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될지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 나름대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권성동 원내대표 어찌할 것인가 이준석 가처분 어찌 될 것인가 김성원 막말 이거 어떻게 악퀴를 짓고 넘어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있는 겁니다